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붓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붓 세척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척할 붓도 같이 화장실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진주알 크기만큼 일단 짜주시면 되는데요. 직경이 2cm가 넘지 않는 붓이라면 이렇게 진주할 만큼 짜주시면 되겠어요. 물을 틀어서 우리 샴푸할 때처럼 붓을 일단 물로 적셔주신 다음에 붓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감대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처음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 붓 사용 후에는 세척을 꼭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잘못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좌우로 이렇게 비비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밑에서 위 방향으로 이렇게 또 역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도 붓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붓 끝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혹은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역 방향이 아닌 붓 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던가 해서 역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세척을 해주시고요. 헹구기 전에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물감이 잘 빠졌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틀어서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옷을 이렇게 움직여서 세척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굉장히 털이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헹궈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붓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이때 돌려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손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우리 처음 붓 샀을 때처럼 세팅을 해주세요. 그냥 대충 털어서 말리면은 그 모양이 유지되면서 말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상태로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빛이 잘 들지 않고 건조한 곳에 저처럼 이렇게 패드가 있으시다면 패드를 위에 올려놓고 붓을 눕혀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꽂아 두시면은 중력 때문에 붓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조모가 아닌 천연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